공무원 노조 춘천시 지부가 춘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.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한 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료 제출을 독촉했고, 이 일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병원까지 갔는데도 직접 의원실로 불러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며 명백한 의원 갑질이라고 밝혔습니다. 노조는 해당 의원의 사과는 물론 시의회가 직접 나서 갑질 방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